진짜 장난치지 말고 진짜야! 지금 뭐야? 시즈콘이야? 뭐야? 진짜 방금 켰어? 진짜로? 진짜야? 연습실에 제일 먼저 도착한 은광 씨 오늘 날씨 좋다 아 시간 딱 맞춰 왔네 멤버들을 기다린다 아직도 혼자다 한 시간을 기다려도 올 기미가 없는 멤버들 오늘 뭐해? 내가 잘못 온 거야? 오늘 시간 맞춰서 왔을 때 아무도 없던데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아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여보세요? 괜찮아요? 공인증서 갔어? 잠깐 인터뷰 중에 있었는데 엄마 인터뷰 중에 어머님?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여기 저기 아 뻥치지 마 어딘데? 판교라고? 다 왔어 아 무슨 판교야 아 빨리 와 다 금방 가 금방 가 판교 여기 다리 하나 아니 나 몇 시간 기다렸다고 여보세요? 어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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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안 들려 안 들려 스텝 스텝 아니 빨리 와 아 CAS 아 진짜 폭발했다 아 아 왔어? 왜 잤어 창섭 씨가 등장했다 아직 안 늦었어 뭘 안 늦어 지금 1시간 지났어 1시간이 너무 은광 씨가 기다리고 있는 거 몰랐나요? 기다리고 있는 거 알고 있었는데 은광이 형도 종종 늦어요 오늘 일찍 와서 좀 유난이었던 거지? 저번에는 아예 안 왔잖아요 맞아 최근에잖아 그거 아 무슨 소리야 그래서 선생님이 맞아요 아예 연습인 거 까먹고 밖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까먹고 와가지고 그래서 선생님 성수동 투어했어요 선생님 바람 맞췄어요 그거는 제가 따로 선생님께 사죄를 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늦었어? 아니야 형이 일찍 온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오늘 1시부터 하그랬잖아 지금 아 힘들어 동생들은 아무 생각이 없다 아 빨리 와 뭐 하다 왔어 왜 이제 왔어 왜 이제 왔어 1시간이 지났다고 아 그냥 운동 하다 왔어 아 진짜 운동 중독이야 그래도 진짜 운동에만 관심 있는 민혁 씨 운동 중독이신가요? 에이 아니에요 중독은 아니고 트레이너로 한다고 그러던데 요즘은 제가 이해 꿈이 생기지 않나요? 가르치는 게 재밌어요 이 친구가 좀 사람 되는 모습을 보면 좀 뿌듯함도 느끼고 저렇게 늦었어 해 해 밥 먹고 할래? 밥 먹고 할래? 어 좋아요 저 배고파요 저 배고파요 밥 먹었지 빨리 시작해야 된다고 어 저 배고파요 아니 공인인증서 갱신했다니까 아 잠깐만 잠깐만 안 됐다고? OPT? OTP? 아 잠깐만 나 OTP 뭐였죠 왜 왜 왜 카드가 집에 있어가지고 집에 또 갔다 온다고? 어 그럼 정지 기다리면서 밥 먹을까요? 밥 먹을까요? 은광 씨는 속이 탄다 오늘 공인인증서에 OTP에 인감에 할 일이 좀 많으신가 봐요 네 아 진짜 골치 아파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은행 업무가 너무 골치 아프고 동사무소가 또 4시인가 5시에 닫아요 그럼 연습을 지금 하면 동사무소로 갈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그치 이미 닫았네 악순환이야 내일 가야 돼 그럼 또 은광이 형이 통보해 연습 있다고 그러면 또 내일 동사무소 못 가 응 반복이네 어 너무 속상해 아휴 늦어서 죄송합니다 형제야 밥 먹었냐? 안 늦었어 너 5분밖에 안 늦었어 그래? 아니야 지금 나 1시간 반 늦었어 죄송합니다 전 2시 반으로 들었는데 아니 지금 그냥 이제 장난 같아? 무슨 뭐야 이거 시트콤이야? 귀엽네 오늘 시트콤을 찍는 것 같아서 아니였어요? 아니였어요? 시트콤 찍는 줄 알고 왔는데 근데 꿈 뜬데 다 진실만을 말기 했어요 진실을 기반으로 한 시트콤 이제 혼란이 와 이거 뭐해 이거 뭐 찍는거죠 우리? 백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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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관이 좀 짠 것 같기도 하고 백일이 갓 짠 것 같기도 하고 백일이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무사히 다 같이 모였다는게 중요한 거야 밥 사랑해 백일이 밥 먹고 하자 밥을 못 먹었어 백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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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사님 카드 이사님 카드 백일이 백일이 이사님 카드로 밥 먹어요 백일이 그래 이럴 때만이라도 좀 리더다워봐 백일이 백일이 내가 사주면 오늘 열심히 할거야 좋은데?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일찍 모인 이유는 우리가 몸부터 풀까? 몸부터 풀고 한번 시작해볼까? 그럼 스쿼트 100번으로 시작할까? 그래서 오늘 모셨어 오늘 민영 목풀기 반장님 또 민영 씨 자세 좀 모자 나 근데 지금 스쿼트하면 뭐 나올 것 같아 나 허리 디스크여서 그거 못해 스쿼트 스쿼트 말고 원래 어떻게 못 푸는 나는 저거야 플로피 디스크 어? 아 진짜 진짜 장난.. 진짜 장난치지 말고 진짜 타격감 일도 없다 무슨 말 치지? 저거 옛날에 어디 청정동 사람인가? 어디서 본 거 같던데 그거 저기 저기 그 총각내 야채가게에서 화내는 그 장면 아니냐?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멤버들한테 전혀 통하지가 않던데 원래 그런가요? 어 소리 지르지 말고 박수쳐 박수를 칠 걸 그랬네 자 한번 앉아서 드디어 스트레칭을 시작한다 자 이렇게 꼬아서 그거 허리에 안 좋아 아 이거는 됐네 일자로 자 오른팔로 해서 잠깐 이게 낫지 않아 나도 고관절 푸는 거 다른 거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투명 의자 그게 무슨 목 푸는 거야 이거 고관절 짱매 플레이어 엉덩이 진짜 많이 넣어 아 진짜로? 이거 어떻게 해? 고관절 풀리지? 우와 이거 식빵이야 이거 열심히 따라 해보는데 우와 손을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균형을 맞춰준다고 우와 이거 대박이야 야 너무 너무 힘들어 이거 와 땀이 땀 나는 거 같은데 갑자기? 아 이거 스쿼트가 엄청 되는데 이거? 그리고 손목 손목 발목 푸는 거 알아? 손목 발목 푸는 거? 몰라 몰라 그리고 발목 돌려줘 역시 남다르다 이게 손목 발목 푸는 거 내가 항사하잖아 춤춤하기 전에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걸 또 해본다 승모금 푸는 맛도 있어 승모금 푸는 맛도 있어 승모금 푸는 맛 야 이거 어렵다 그치? 발목 돌려 발목 형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심한 단계로 가잖아 봐봐 이게 손목의 힘이 좋아져 어 그러면은 여기서 살짝 이쪽 발을 빼 이쪽 발을 잃겠다 그럼 뭐 푸는 거야? 뭐 나올 뻔한 거 같은데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실수할 뻔했다 자 이제 뭐 할 건데? 뭐 할 거야 우리가 이제 댄스곡을 이제 하려면 방금 앉았는데 어? 방금 앉았는데 한 번 앉으면 좀 쉬긴 해야 돼 빨리 좀 쉴까? 어 자 1분만 쉬자 쉬자 연습할 생각이 없다 뭐야 지금 대본 보는 거야? 형 연습 시간인데 왜 핸드폰을 하고 있어요? 어? 형한테 뭐라고 계속했으면 아니 지금 쉬는 시간 쉬는 시간 저거 한 판 할래 마블? 어? 5대 마블? 그래 성대모사 내기 할래? 술게임 할까 술게임 왜 술이나 마시잖아 그냥 술이나 먹자고 하시던데 네 이건 왜 그러신 건가요? 술을 좋아하고요 네 하지만 또 방송을 위해서 좀 참고 있어서 네 저도 모르게 나왔던 말인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마시는 거면 마실 수 있잖아요 솔직히 있으면 그냥 마셨을 것 같은데 그래 그럼 우리 이렇게 한 김에 다시 마음가짐을 또 다시 가지자 어? 우리 옛날에 그거 대화? 대화의 시간 그 패드에다가 이거 써가지고 일단 서로에게 섭섭한 거 있으면 다 털어놓고 어? 나 섭섭한 거 있다 어 뭐 있어 은강이 형한테 나? 응 밤에 자주 연락한단 말이야 심심할 때 이제 막 같이 게임하자고 아 근데 맨날 다음날 일찍 일하고 안 와 안 놀아줘 아 그리고 맨날 일찍 일파로 가 밥만 먹고 집에 간다 여행도 다니고 왔는데 우리랑 한 번도 여행까지 하고 다 이번에 활동 끝나고 여행 계획도 자기 군대 친구들하고 계획 짜잖아 항상 그리고 우리랑 여행 얘기할 때 카메라 앞에서만 해 카메라 없으면 서운한 게 많은 동생들 밥 사주는 것도 카메라 켜져 있어야 돼 너무한다 진짜 칭찬.. 칭찬 타임? 응강이 형 칭찬 타임? 칭찬 타임? 칭찬 타임? 그럼 약조 줘야지 어질어질하다 먼저 할 사람 응강이 먼저 해봐 어? 너 먼저 해봐 응강이 칭찬 타임 거울 볼 때마다 살짝 물이 오르는 거 같아 그래서 비주얼을 칭찬하고 싶은 독극물? 독극.. 구성.. 구성물? 하하하하하하 아 저 한 개 더 있어요 저 한 개 더 있어요 어 있어? 뭐 있어요? 제가 조수석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발 여기 머리 옆에 이렇게 올렸는데 와아 심하다 그건 너무한다 어깨에 각질 떨어지잖아 쉰네 뭐지 이렇게 보면은 음식물 쓰레기 냄새 나는데 하고 보면은 갑자기 발 몇 년 전에 차에서 음식물 쓰레기 냄새를 맡았을 때 무슨 생각 하셨나요? 그건 진짜.. 미안한데 그거 나일 수도 있어 아니야 아니야 나 아니었어? 응강이 형 발이 여기 있었어 어? 뭐야? 이게 무슨 사고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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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돼? 지금 담겼죠 마이크 앱 담겼겠지? 진짜 반 웃겼어? 어? 진짜로? 진짜야? 무슨 소리 하는 거 지금 진동이는 껴졌는데 여기서 그래 아 알람인가 보다 나 아니 내 의자가 진동이 느껴졌다니까 아 진짜로? 점점 멀어진다 이 노란색 뭐야? 방구를 여기 노란색 보이지 않아? 사실로 밝혀졌다 아니 왜 자가치인데 끼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여기 서 있어도 돼요 저희? 아 미안한데 여기 서 있잖아 소리 안 나게 끼려다가 나왔으니까 소리 안 나게 끼려는 거 왜 그러는 거야? 물이 올랐다는 게 독국물이 올라가지고 이제 가스가 나는 그 이게 에이 많은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겠다 이거 인권극장 진짜 많은 분들 보시는 건데 아니라고 거짓말이잖아 왜 이렇게 말 더듬어요? 형이 그렇게 하시면서 비투비의 매력이 뭔지 알아? 사실만 얘기해서 매력적인 거야 비투비는 사실만 얘기하나요? 사실만 얘기하죠 근데 뭐 가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뭐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광고를 보면 조금 과장하는 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그런 이제 MSG 정도는 첨가해서 뭐 사실하고 좀 믹스해가지고 얘기 많이 합니다 좋아 이러면 된 거 같고 아 정말 만족스럽다 오늘 아 연습하자고 진짜 이제 집에 가도 돼? 좋아 그럼 지금부터 이제 퍼포먼스 연습 한번 해볼까? 그래 그래 일단은 우리 안무를 하기 전에 요즘의 트렌드 요즘의 흐름을 읽어야 돼 아니 우리 거 하기도 바빠시키는데 남의 걸 하고 있어? 진짜 화난 거 같아 이걸 살벌했다 자 그래서 일단 요즘 요즘 댄스 아는 거 있어요? 요즘 댄스? 요즘 댄스? 요 댄스? 형 뭐 아는 거 있어요? 아니 요즘에 그 뭐 뉴진스 분들이나 하이포이 형 하이포이도 언제 하이포이에요? 안티티 안티티 디토랑 OMG 나온지가 마카리나? 어? 마카리나? 까탈레나 아니야? 까탈레나? 아니야 마카리나에서 추억의 마카리나 댄스 마카리나 이게 뭐야? 마카리나 이게 뭐야? 요즘 유행하는 거 아니야? 요즘? 알려줘 그거 진짜 요즘 유행하는 거야 아 진짜로? 쇼츠 찍으면 대박나 속았다 알려줘 마카리나 댄스를 배워봤는데 어땠나요? 그게 또 요즘 유행하는 댄스라고 해가지고 좀 내 자신이 되게 트렌드해지는 느낌? 되게 좋았어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 대형을 맞춰서 한번 해보자 그럼 이거를 아 이거 형 이거 원래 혼자 하는 거야 원래 릴스는 혼자 찍는 게 더 메리트가 있어 새로운 혁신이 필요한 거야 다 같이 V대형을 만들어서 한번 써보자 오케이 센터 써줘 역시 우리 지키는 건강형 밖에 없다 정말? 정말? 방금 배운 거 다 기억하지? 오른손부터 오른손부터 시 시 시 시작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순진하는 광시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에 마카리나 마카리나 와 나이스 브라보 브라보 이거 재밌다 한 번 더 찍자 한 번 더 찍자 역시 아쉬우니까 한 번 더 해보자 YMCA YMCA 요즘 다시 뜨더라 또 있어? Y 와 와 진짜로? YMCA Y M C 와 Y M C 와 이거 좀 어려운데? 마카리나나나나 YMCA UE가 모르셨어요? 어 전혀 몰랐어요 아 그래서 내가 아 살짝 좀 뒤쳐졌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더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거야? 마칼라나가 이거야? 응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삼성이야 민혜이가 말이 심심한 거구나 뭐라도 해야지 나도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한번 다가채 보자 오케이 좋아 줄 서고 맥 맞추고 우리 팔 높이도 다 맞추고 우리는 효율적이야 내가 노래한다 시작 YMCA 완벽한 단체 사기극 역시 칼이었어 칼 마카레나랑 YMCA는 왜 안 추고 가만히 계셨어요? 어? 안 췄어요 저희? 뭐야? 다 같이 하지 않았어요? 마카로니? 귀찮아주세요 안 췄어? 은광이가 하는 거 구경 먹고 사고 싶었습니다 안 췄어? 진짜로? 어? 피자 맛있겠네 피자 먹어볼래? 어디요? 어디요? 기계 맞겠다 이게 리더가 알렸는 대로 하니까 진짜 착착 잘 맞네 그러면 이제 끝난 건가? 나 이제 동사무소 가봐도 되나? 이제 시작이야 이제 마지막 하나만 하고 넘어가자 안티 브라질? 어? 안티 브라질? 내가 요즘에 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건 왜 우리 거 하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 거 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팬들을 또 입덕을 시키고 그걸 또 발판으로 우리의 거를 보여주는 거지 그 사람들을 밟고 가겠다는 소리야? 이렇게 야망 있는 얘기구나 발판으로 쓴다고? 발판으로 쓰겠다 혹시 다른 가수를 발판 삼아 나아갈 계획인가요? 아니야 어? 네 좋은 방향으로요 기사 뜬다 이제 아 아니 아 좋은 의미로 발판을 어떻게 어쨌든 발판은 밟아야 되는데 어떻게 거리 두는 민혁 씨 근데 은강이 형 우리가 발판이 되는 게 나쁘지 않다 생각해 아니 원한다면 우리를 밟고 가도 돼 그러니까 저는 아까 발판 삼아? 내가 근데 왜 그랬지? 형 순간 진심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에 카페트가 돼 차라리 맨대받침이 낫다 아니야 아니야 왜 매정한 사람이네 그래서 요즘에 그 요즘에 그 부석순의 파이팅이라는 노래가 있거든? 오케이 그 챌린지를 내가 준비해봤어 파이팅이라는 노래가 있어? 파이팅 해야지 어? 파이팅 해야지지 아 파이팅 해야지 뒤에 묵음 처리를 했어 안 들렸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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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를 간단하게 해볼 겁니다 아 땄어? 땄지? 어리둥절한 동생들 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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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 자 이거를 자 우리 거울 보면서 다리를 원 투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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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노래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거보다 더 오래 한 거 같은데? 좋더라고요 와 부석순 최고 세븐지 최고 이제 끝났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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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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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석순 오케이 여기까지 부석순이 친구들 이름 한 글자씩 딴 거잖아 그렇지? 어 맞아 우리도 그러면 여섯 글자로 한 글자씩 따자 자 푸 은 특이한 거 광 광역 섭식 푸육 광역 섭식 푸육 광역 섭식 푸육 와 무슨 닌자 기술 이름 같아 광역 섭식 멋진 이름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우린 광역 섭식 푸육 우리 푸육 대신에 근으로 해서 근육으로 하면 안 돼 아 근육 끝났어 광역 섭식 근육 광역 섭식 근육 광역 섭식 근육 광역 섭식 근육을 만들었는데 어떠셨나요? 어 나름 괜찮았어요 뭔가 나루토에 나올 법한 기술 이름 같았고 뭔가 함부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팀명 같았습니다 오리지널 버전을 한번 보고 할게요 이거 아까 샵에서 계속 보던 게 이거구나 음 자 이거를 보면 바로 알 거예요 오케이 꽤 진지하다 아 발을 거의 안 하는구나 야 이거 다 생략했구나 아 우린 광역 섭식 푸육 우린 광역 섭식 푸육 우린 광역 섭식 푸육 알겠죠? 네 5 1 4 5 6 4 5 5 5 5 5 5 할 땐 제대로 한다 그 부석선에 파이팅 해야지는 되게 열심히 하시던데 어떠셨나요? 아 근데 저는 뭐 그래도 하자는 건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늘 그래서 은강이 형이 하자는 거 일단은 열심히 해봐요 일단은 열심히 해보고 아닌 거 같으면은 뒤에서 되게 욕해요 친구들한테나 가족들한테 뒤에서 엄청 가요 우리한테도 많이 했었던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강이 형한테도 얘기해요 자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 안무를 이제 시작해볼까? 그래 그래 그러면 한번 우리가 후렴구 훅 부분을 일단 다 같이 맞추고 제일 안 맞았던 게 훅 부분인 거 같아 저번 연습 때 훅이 제일 잘 맞았던 거 같은데요? 후렴부터 훅까지 가자 후렴부터 훅까지 해보자 오케이 자 일단은 입박자로 천천히 할게요 네 네 바이 드디어 신곡 안무 연습을 시작한다 우우워 우워 우워 좋아 그다음 우리 이건 다 같이 칼맞춤 가자 오케이 내가 입박자 할 때 잘 들으세요 자 시작 뭐야 불러줘 불러줘 왜 안 불러 입박자 입박자 고수 입박자.. 입박자라고 해서 입을 박자 샌 건데 그러면 너만 알잖아 너만 알잖아 이거 거의 메트로농급이었는데 다시 할게요 다시 쉽지 않다 시 둘 시 우워 우워 내 맘을 전해줘 성공! 저 멀리 그대에게 형 혼자 다 틀려요 지금 그러게 아니야 아니야 우워 우워 내 말함이 스칠 때 그렇지 느낌 완성! 여기 한 파트인데? 아 너무 불렀어 연습할 때는 말을 상당히 많이 하시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어 네 어 소통이 저는 살면서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라라라라라라 바로 저렇게 표현하고 싶은 걸 막 표현할 수 있는 저런 용기 아라라라라라라라 어 저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거 뭘 표현한 거예요 형? 소통 유치하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5,6,7,8 에브리바디 세이 워 워 워 돌리듯 통탕 토해 우 야야야야야 좋아 좋아 더 신나게 따다다 나의 바람가스 위케 워 좋아 좋아 느낌 좋아 자 소품 같다고 생각해 연습도 즐겁게 한다 뭘 느낄 수 있 여긴 절도 있게 그렇지 아 근데 지금 좋았어 지금 느낌이야 지금 느낌이야? 자 아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음악에 한 번 맞춰보고 좋아요 밥 먹는 시간 가지자 그래 그러니까 나 저혈압인데 지금 막 기력 떠는 거 같아 그래 그럼 내가 우리 사줘 뭐 좀 어 우리 뭐 네 팀장님 네 팀장님 저희 일단 먹을 곡씩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안 하잖아 가짜의 냄새가 난다 팀장님 벌벌 떠시고 계시는데 무슨 소리야 왜 그래 빨리 은광이 형이 어떻게 뭐 사오라고 시키는지 바로 해봐 야! 하하하하 준비 안 해놨어? 하하하하 이거 뭐야! 하하하하 평소에 회사 직원분들을 대하는 은광 씨의 태도는 어떤가요? 진실만 말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사실에 MSG를 살짝 뿌린다고 하하하하 어느 정도가 MSG 어디까지가 MSG인지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섭이는 요리할 때 MSG만 완전 집어넣어서 먹는 스타일이잖아 그렇지 하하하하 근데 이거는 좀 과장인데 진짜 있는 거 있어 진짱인 거 있어 아 뭐? 아 왜 누른 틀어주세요 뭐? 진짜인 거 하나 있어 뭐야? 나 그 계란 하나만 사다주지 하나 사왔어 진짜 하나 사왔어? 아니 아니면 이런 것도 있지 이렇게 딱 하다가 저기 우리 또 우리 매니저가 이렇게 선심 써서 어 형 뭐라도 사봐야 될까요? 야 이씨 그럼 미리 사와 놨어야지 난 또 물어보고 있어 야 누나 틀어주세요 누나 왜?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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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여러분 과자 사달라 그랬는데 과자 과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없으면 이거 누가 사완이야? 우리 자기가 아저씨 얘기 좀 할까? 무섭다 야 내가 고루고루 사 오랫지 단짠 단짠 맞춰 사 오랫지 너무 잘 따라 하시던데 혹시 한 번만 더 보여주실 수 있나요? 치킨 스톡 상담사 아 은광이 형 그거요? 응 은광이 형 치킨 스톡 상담사 은광이 형이 뭐 하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어낸다 지어낸다 우리가 연습 중에 배가 고파서 빵을 이제 좀 부탁을 했습니다 빵을 부탁을 했는데 빵이 이제 이만큼 왔어요 왔는데 있잖아요 피자 빵이 없는 거예요 윤광이 형이 그 친구한테 막 둘러오다가 말이 돼? 야 이 씨 피자 빵이 당연히 하나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 씨 아 이 씨 이래가지고 그 친구가 가서 피자 빵을 한 3개인가 사왔거든요 그랬더니 또 다시 하는 말이 야 이 씨 누가 세 개씩 사오래 이 씨 근데 저거 진짜잖아 이거 진짜인데? 진짜 진짜 여기였잖아 오 여기였어야 봐 은광 씨 그.. 그.. 심지어 그 빵집에 그날 피자빵이 다 팔려가지고 한 15kg인가 떨어져 있는 데 가서 샀다고 그랬어요 와.. 이거 타이틀명 거짓 다큐? 인강극장으로 꼭 좀 내보내주세요 아.. 그리고 막 뭐 했는데 막 일정 틀어졌어 야이씨 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야이씨 자 음악 야이씨가 말버릇인가요? 야이씨? 아이셔? 아이씨? 아이씨? 고속도로 아이씨? 응? 재미없어 아 저는 그런 단어를 몰라요 그거는 그냥 고속도로에 지나갈 때마다 그냥 뭐 광주 아이씨 용인 아이씨? 뭐 이런 거 형 용인 용인 그 홍보대사 아니에요? 근데 용인 홍보대사잖아요 근데 용인 아이씨라고 했어요? 아이씨 빠져나갈 수가 없다 아이씨는 그거예요 그거 뭐예요? 널 알고 있다 아이씨 아 아바타 영화에 아이씨 저는 그런 느낌으로 또 막 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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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넘어간다 좋았다 방금 얘들아 잠깐 이제 우리 할 건데 아이씨 어이씨 쌔비부터 안 튼다 아 근데 이거 느껴봐야 돼 뭐라고요? 소리 좀 줄여야겠다 우리 소리 들어가려면 형 마스크가 먹는다 너무 크게 들으셔가지고 괜찮아 아 그럴 수도 있지 조용히 욕하는 건가? 진짜 기억이 안 날 거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자 간다 이제 이제 훅 갑니다 훅 아 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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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쌈이 붙어 쌈이 붙어 아 좀만 땡겨 쌈이 붙어 아 좀 더 전부터 아 좀 더 전부터 야이씨 몇 번을 해 아이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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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연습은 진지하게 좋아 청량하면서도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는 B2B 퓨어 댄스 발라드 좋아 나의 바람 갈 수 있게 워우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헤이 야야야야 어? 아 힘들어 오늘의 연습은 여기까지 좋았어 얘들아 고생했어 은광이 형 은광이 형 틀렸으니까 은광이 형 틀렸어? 고세 틀렸어? 아 너네 되게 신경쓰는다 고생했고 밥 먹고 하자 우리 오케이 오케이 나는 삼겹 된장 잠깐만 잠깐만 아니 아니 여보세요? 네 아 지금요? 아 지금 연습 중인데 아 네 잠깐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나 잠깐 위에 미팅 있다고 해가지고 형 웬일로 갑자기 미팅을 참석해요? 잠깐만 갔다 올게 여기서 잠깐만 얼마나 걸리는데? 아니 한 5분? 쉬고 있어? 형 원래 미팅 참고 안 하잖아요 금방 올 거야? 그래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자 밑에 고기 먹으라고 하자 밑에 고기 이따가 계산만 하러 오라고 하면 되잖아 어어 1초도 기다리지 않고 떠나는 멤버들 운동하세요 여러분 운동 건강해야 돼요 건강 어 뭐야 뭐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또 혼자 남겨진 은광씨 얘들아 뭐지? 어? 저희 피디님 우리 애들 어디 갔어요? 갔어요 갔어요 갔다고요? 밥 먹으러 갔다고요? 밥 먹으러 갔다고요? 나 빼고? 믿을 수 없는 현실 아.. 진짜 아.. 진짜 못하면 끝네 이거 진짜 아.. 아.. 연습실에 울려 퍼진 은광씨의 절규 그렇게 B2B의 하루가 끝났다 저희 컴백에 대한 홍보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뭐 때문에 나온 거 같아요? 우리 은광이 형 때문에 나온 거예요? B2B의 나의 바람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은광이 형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워 우워 내 바람이 스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게 그리고.. 아.. 진짜.. 거기서 꼈어야지 에브리바디 세이 에브리바디 세이 빡 해줘야 한 번만 더 우워 우워 내 바람이 스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게 여기 모자이크 처리해 주세요 모자이크 처리해 주세요